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020 한경 수익률 대회 인스타워즈에서 1위를 차지하신 분입니다. 1위를 차지하셔서 그런 걸까요?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유한타 증권 W프레스티지 강북센터 홍광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2분기에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셨어요. 아, 네. 2분기 맞습니다. 16주 정도 되니까 2분기죠? 2분기가 엄청나게 박스권이었고 또한 지수는 정체됐었는데 종목 선택이 워낙 탁월했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주로 수익률에 크게 기여를 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몇백 개에 가까운 종목들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종목들을 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기억에 남냐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을 꼽자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이 종목으로 매매도 많이 했고 수익도 많이 올렸지만 대 초반에 이 종목으로 일단 수익 상위권에 올라서면서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기억에 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그러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투자하셨을 때 유의하셨던 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우선순위를 두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셨을까요? 사실 박스권 장세가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주가 없고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색깔이 바뀌기도 굉장히 쉽고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못하면 또 시장 승인으로 굉장히 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중심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시장이 원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실성을 답변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9월에 혹시 관심 있어 하는 산업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9월에 공약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종목을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 소개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또 종목에 대한 편향이 생길까 봐 적어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담보가 되고 향후에도 일단 회사 성장에 대한 그림이 좋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글로벌 종합 사업회사죠. 대체적으로 예전부터 종합상사회사들은 어떤 팔방미인적인 회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주목할 부분은 이게 철강이나 에너지, 식량 등의 어떤 핵심 사업 기반에서 이제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떤 친환경차 부품 사업 등으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전신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는 대우 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대우 그룹의 무역 부분을 전담을 했고요. 2000년에 대우 인터내셔널로 분할을 해서 2010년에 포스코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포스코 대우를 거쳐서 19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망을 바꾸면서 사업 다각화에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종합상사이지만 또 특이하게 또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또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얀마 정부에서 어떤 가스컷 탄 사건을 획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사업을 2000년대부터 부지런히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들여 상업 생산에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60%가 넘는 한 3천억 가까운 이익이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상사들의 어떤 이익구조가 큰 매출에서 다양한 사업 부분의 큰 매출에서 영업이익을 좀 박하게 가져가는 구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특이하게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수익이 굉장히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 사업이 64%의 이익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미얀마의 그런 불안정한 정치, 지금 불안한 정치 상황이 큰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지는 않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항상 이 미얀마 가스전 수익이 항상 장점이자 항상 또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단점으로 꼽혀왔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상황이고 또 군부가 아직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가스전에 대한 이익 회수가 쉽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한 상황에서 또 큰 문제는 없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세 불안이 아예 차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스전이 해상에 있어서 대규모 시위 등이 미치는 영향이 살짝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물량들이 중국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도 섣불리 가스전 제약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자본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기지로서 사업 비즈니스 확장 모형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혹시 친환경차 부품으로서의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덕모터코아라는 사업에 진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이나 이익규모로 보면 아직은 미미하지만 일단 그 그룹 내 어떤 신상장 동력으로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룹 내에서도 일단 장기적으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면서 지금 신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신사업을 담당하던 포스코 PNS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흡수합병하면서 포스코 SPS로 재탄생을 했는데요. 포스코 SPS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덕모터코아는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코아업계 1위를 포스코 SPS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SPS가 생산하는 이 친환경 전기차형 구덕모터코아를 일단 미래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룹 내에서도 뭔가 모빌리티 부품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이 분리판 개발에까지 주력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포스코 SPS가 포스코의 성장성을 말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매출이나 실적은 크게 유의미한 사항은 아니고요. SPS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 104억을 기록을 하면서 첫 100억 원대 진입을 했는데요. 다만 그 퀄리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핵심 부부 모터코어 판매량이 작년 3분기에 17만 대에서 계속 성장을 해서 올해 2분기에 27만 대까지 조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증설에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국내 전기차 모델들이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모터코어 판매량도 굉장히 상반기보다 가팔라질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수주 금액이 이미 2.5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연평균 5천억 정도의 매출 달성한 사업으로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한 비즈니스 성장 모형에 대한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다각화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주가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앞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말씀해주셨는데 종합상사회사지만 이런 구동모터코어를 비롯한 친환경 사업 부품이 있고 또 식량 사업으로 파머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다들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1, 2분기 연속으로 일단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나 2분기 영업실적은 1,700억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 또 두 번째 높은 영업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부족한 부분을 철강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상세를 한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가스전이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 회복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구동모터 부분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올해와 내년의 영업 이익을 전망치를 계속해서 실적을 상향시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매력 있는 구간이고 일단 또 배당 수익률이 항상 3%에서 4%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방으로서의 매력도 있는 가운데 신사와 모멘텀이 붙으면서 뭔가 포스코 그룹 내 2차전지 밸류 체인에서 달라질 위상을 주목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고려해봤을 때 축가 레벨업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 수익률 대회 스타워즈 1위를 기록하신 홍강직 PB의 9월 공략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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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